충남도의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던 직원이 환자들의 영수증을 이용해 주차비를 상습, 감면받다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지난 1년 동안 130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 영수증이나 허위 접수증을 만들어 하루 최대 8000원에서 9000원씩 주차비를 감면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 원 상당을 환수하고 해당 직원을 중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